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26장에서 27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출애급세대 인구조사 이후 40년 만에 만나세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인구조사는 제비뽑기와 개민수전을 통한 제사를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셋째, 슬로브아세 딸들이 땅상속특례법 제작을 성공합니다. 넷째, 아말렉 전쟁의 책임자 요우수아가 가나안전쟁 책임자로 세워집니다. 다섯째, 조상들의 땅을 바라보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26장에서 2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54일 민숙이 26장 연병 후에 여왁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제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류되 여왁께서 애급당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로우벤이라 로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로우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왁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너무엘에게서 난 너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위에게서 난 순위 종족과 오순위에게서 난 오순위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한 땅에서 죽었고 유다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해수론에게서 난 해수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수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앨리엘에게서 난 앨리엘 종족이라 이는 수블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무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무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레엘에게서 난 아스레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리사니 이는 무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개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해벨에게서 난 해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순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집하에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베시니 레위의 딸이오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래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우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의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우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숙이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 현손 마길의 중손 길라하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들이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르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귀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모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하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26장에서 2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민수전과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인구 숫자대로 그리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제사드릴 예물 준비에 어느 누구도 빠진 자가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야 결국 누구나 그 땅의 소산물 중 예물을 들고 제사장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그 땅의 소산물 중 11조를 낼 수 있으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통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섬리에 오늘도 감동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